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학 출신의 카카오토의 총괄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3월 말일까지의 프로모션입니다. 허프로, 카카오토 단독 할인입니다. 이 점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빨리 알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남보다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벤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스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을 보겠습니다.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 바뀌었죠. 사진은 완전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에 테일 램프 별 두 개 들어있는데 이건 조금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좌석 시트는 각도가 더욱 편해졌습니다. 앞전 구형보다는 그리고 E200부터 출발을 하는데 가격은 아마도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매틱 서스펜션 그리고 4.5도 리어액슬이 추가될 예정이며 부우메스터 시스템도 추가돼서 고사양 음질로 음악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 S클래스에 가까운 그런 풀체인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형 E클래스는 23년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라인업은 보통 E200, E300, E350, E450, E220인데 E450만이 하이퍼 스크린 있죠. 지금 나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달려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EQS, 이 SUV가 있었죠. 근데 EQE SUV가 6월에 출시를 합니다. 라인업은 EQE SUV의 350, 500 350은 일반 디자인이며 500AMG 같은 디자인은 천연가죽이 들어갈 것이며 둘 다 에어매틱 그리고 하이퍼 스크린은 삭제되고 500만이 멀티 컨투티어 시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하고 GSL, AMG는 점점 더 럭셔리, 럭셔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SL은 63만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휘바우는 680 여러가지 에디션이 출시를 합니다. 4월에 12기통이죠. 현재 안 풀리는 모델들이 있죠. 마휘바우 680하고 GLS600은 4월에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휘바우 나이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롤스로이 블랙 에디션에 대응할 만한 그 휠을 장착을 하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벤스는 컴팩트카, 작은 소용차를 없애면서 E클라스 이상의 중대형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급격하게 옵션 강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고급화 전략으로 BM이나 아우디하고는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특판 할인이 되는 이 카카오토 단독 할인 차종들을 모아 모아서 이 땡기고 이 또 땡겨서 이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인율하고 가격표 같이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차들이 제가 보면 한 대, 세 대 이래서 이게 편집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면 이미 차가 날아갈 거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재고표를 보여드리고 이 차종별 할인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눈이 나빠서 잘 모르겠어 하시면 쫙 나가고 있으니까 허프로한테 일로 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LB, 200D, 그 다음에 C300 AMG, 까르브리올레, 그리고 E302 그리고 전기차 보시면 S클래스 할인까지 듬뿍듬뿍 제가 넣었습니다. 쭉 보시면 차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들이 근데 한 대, 두 대, 여섯 대 AMG 라인이 특히나 많습니다.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16%, 17%까지 할인이 됩니다. 법인풀릿. 이건 제가 법인풀릿하고 따로 나눠서 계산을 했으니까 제가 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화드는 바로 EQE입니다. EQE가 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죠? 쭉 보시면 2차종은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하고 이 말일까지 출고분입니다. 3월 31일까지예요. 자, 드디어 차종 할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토 특별 할인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이만큼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법인인데 법인풀릿입니다. 법인으로 구매하실 때 할인과 같이 섞어놨습니다. 보시면 한쪽은 개인, 한쪽은 법인풀릿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T 같은 경우는 22년식이 아까 차가 있었죠? 2400만원 할인해드립니다. 뭐 개인도 좋고 법인입니다. 법인도 좋고. 그리고 보시면 800만원, 1200만원. 이쪽에 법인은 1200만원, 개인은 800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쭉 보시면 GLA, GLB 할인 듬뿍듬뿍 넣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GLA, GLC 지금 1300, 14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50, 700까지 가고, 2350, 1200. 여기에 보증연장 2년 넣습니다. 그리고 S580, 일반인이 구매를 했을 때 S580 22년식은 3300만원. 350은 550, 그리고 400디는 650. 법인이 했을 때 법인풀릿 한 대만 나가도 되죠? 법인이 2229만 5천원. 13%입니다. 그리고 580은 일반인이 구매했을 때 1200, 그리고 2658만 7천원입니다. 말일까지입니다. 마이바우 천만원. EQE가 지금 1150을 달리고 있습니다. EQS도 보시면 일반인이 구매하시면 1700만원, 법인이라면 2700, 2900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차종은 3월 31일까지 출고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기다리신다면 4월달에는 아마 이 프로모션을 적용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프로가 말일까지니까 전부 보시는 즉시 지금 쫙 나가고 있습니다. 쫙 나가고 있으니까 연락 따로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단독 할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총관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